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하원 외교위에서는 핵확산 금지 조약 NPT 발효 50주년을 맞아 북한의 핵확산 방지의 도전 과제를 점검하는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전직 당국자들은 북한의 핵확산을 저지하지 못하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움직임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첫 소식 김칸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비확산 소위와 중동 북아프리카 국제 테러리즘 소위는 핵확산 금지 조약 NPT 발효 50주년을 맞아 북한과 이란에 대한 NPT 강화 방안을 다루는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보니 젠킨스 전 국무부 위협 감소 프로그램 담당 조정관은 북한이 약 3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며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움직임을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젠킨스 전 조정관은 미국의 협상 전략은 북한의 핵무기 동결에 먼저 초점을 맞춘 뒤 다음 단계로 핵물질 생산 중단과 동결, 이에 대한 검증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티븐 레이드메이커 전 미 국무부 군축 담당 차관보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강력한 핵우산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리처드 존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확산 담당 국장은 북한이 NPT를 탈퇴한 유일한 나라임을 상기시키며 NPT 탈퇴 전 위반 사안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NPT 탈퇴 전 국장은 또 국수련의 핵무기와 핵물질 등을 폐기하는 대가로 핵시설과 기술을 민간 산업용으로 전환했던 넌 루거 프로그램을 북한에도 적용시키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최근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단거리 미사일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워싱턴 DC 인근에 위치한 국립보건원 백신 연구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반응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북한의 잇단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바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위협으로 북한 내 인권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밝혔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국경 봉쇄가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권리 행사에 지장을 미친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퀸타나 특별 보고관은 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43차 UN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인권상황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의 코로나 대처에 대해 우려를 난사됐습니다. 먼저 중국과의 교육 금지 조치가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지난해 악화된 작황이 주민들의 경제적 권리 행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데 더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국경 봉쇄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퀸타나 특별 보고관은 이런 상황이 북한 내 인권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북한 내 감염 사례가 공식 확인되지 않았고 북한 당국이 엄격한 입국 통제와 UN 기구들의 지원을 요청하는 등 예방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외부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한 북한의 노력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는 의료 전문가와 인도주의 지원 단체들의 완전하고 방해 없는 접근을 허용하는 동시에 정보 접근에 대한 통제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퀸타나 특별 보고관은 올해 북한에서 1,080만 명의 주민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필요로 할 것이라면서 UN은 대북 제재가 북한 내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과 한국, 미국과 중국엔 현재 교착 상태에 있는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고 합의에 이를 것을 촉구하면서 이 같은 합의에 인권의제가 포함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퀸타나 특별 보고관은 오는 6일 UN 인권위사회 회의에 직접 참석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김연교입니다. 미국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100명을 넘어서고 추가 사망자가 나오면서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신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야당에서는 미 정부 대응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워싱턴에서 열린 전미 카운티협회 컨퍼런스 연설에서 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매우 잘 대처하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전날 주요 제약회사 관계자들을 만나 백신 개발을 서둘러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야당인 민주당의 척수모 상원 원내대표는 코로나 긴급 예산 편성을 예고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1월 20일 서부 시애틀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이달 3일 현재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동부 뉴욕에서도 3일 양성 환자 2명이 확인되면서 미국 내 감염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경제 위험이 커지고 있다면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전격 인하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현재 한국과 이탈리아 등의 일부 지역에 대해 최고 등급의 여행 경보를 발령했고 이들 지역에서 미국으로 출입국할 때 의료 검사를 강화했습니다. 또 확산 추이에 따라 한국 등에 대한 여행 제한이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WHO 사무총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해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선 상태라고 우려하면서도 적절한 대책을 세운다면 지역사회 전파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사법당국이 북한 해킹 조직의 돈세탁에 연루된 중국인 2명을 기소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연방검찰은 2일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2018년 사이버 공격으로 탈취한 1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돈세탁한 혐의로 중국 국적자 테닌닌과 리자동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이 추가 돈세탁을 모의하고 미국 내 무허가 송금 사업을 진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113개에 이르는 암호화폐 계좌와 관련 자산을 몰수하기 위한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재무부도 이날 이들 중국인 2명에 대해 북한 정찰총국의 지위를 받는 해킹 조직 라자루스의 돈세탁에 연루됐다며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미국에서 이번 달 북한 여성의 인권 상황을 논의하는 국제회의 등 북한 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재단은 오는 12일 북한 인권 문제를 조명하다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며 북한 요덕수용소 출신 강철한 북한전략센터 대표와 탈북 일본인 가와사키 에이코 씨가 참석해 북한 정권의 실상을 증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스탠포드 대학도 오는 13일 간담회를 통해 6년 전 발표된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관한 유엔 북한인권조사회 최종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북한이 이행하도록 국제사회가 압박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는 뉴욕 유엔 본부에서 제64차 유엔 여성지휘위원회 연례회의가 열려 북한 여성에 대한 성불평등과 차별, 폭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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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